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좀 오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란 핵합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위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또 이 전략적 비추규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란 핵합이 관련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하다가 지금 이란 핵합이보다 사실 비축류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이 사건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보다 더 최신 이슈니까요. 최신 이슈고 좀 더 현실성 있는 미국의 대안인 거죠. 현실성 있는. 일전에 저희가 신세계 보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시겠는데 미에너지 장관이 갑작스럽게 비축류 방출 얘기 터지자마자 유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 당일에. 근데 다음날 지나서 없던 얘기가 되자마자 급상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좀 다뤄지는 시황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성 있는 방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란 핵합이보다 좀 더 현실성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란의 핵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에 대한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오펙 내에서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국제유가에 대한 가격 컨트롤링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팩트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만 보시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 1년 사이 6.2% 상승했는데 팩트죠. 여러분들. 에너지 부분이 30% 급등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자 이것도 팩트입니다. 자 유가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견인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은 물가를 막기 위해 좀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제시할 만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자 바이든 입장에서 지금 미중 무역에서 굳이 유가에 대한 방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제일 급한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 이게 전일 유가에 대한 시장 영향을 미쳤던 거고.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파급이 컸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해왕님 이게요. 저번 어떻게 보면 미에너지 장관에 대한 얘기처럼 금방 무마될 얘기입니까? 라고 평가를 한다면 이번에는 글쎄요라는 표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번 한 주 목요일 금요일 남았지만은 유가에 대한 상승을 좀 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반대적으로 내려져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입에서 직접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배화관에서는 결정된 건 없다고 나왔습니다. 아예 나온 내용이. 지금 유가가 하방으로 좀 더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어떤 기대치죠. 현실성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해카비보다 좀 더 가까운 국제유가 기름에 대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있는 에너지 회사 그러니까 정류 회사들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한 단속에서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습니다. 유가를 잡겠다는 의지보다는 좀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물가. 보다 더 장기적인 그 목표는 그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사실 오펙 친구들에게. 제가 좀 친구들이랑 말을 표현을 하는데. 바이든이 오펙 친구들에게 요청을 했었죠. 너네 좀 증가 좀 해라. 국제유가 좀 증가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화면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위기감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은 오펙과 러시아의 증산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좀처럼 관철되지 않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나 보네요.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미국이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요. 자기는 이제 필요할 때만 좀 요청을 하고.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오펙 입장에서는 엄청난 찬스인데. 네. 엄청난 찬스인데.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오펙이 사실 이제 증산 속도를 좀 높일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유가가 상방에 대한 랠리를 좀 끊어가려면은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미국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방출류라든가. 그렇죠. 중국과의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그런데 중국하고 왜 협약을 맺으냐면은 중국이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기름은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방출률은. 그럼 개념이 다르죠. 그럼 중국도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돼버리죠.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이처럼 나서는 건데. 유가가 너무 급등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으니까. 어제 전일 바이든 입에서 대신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상황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대 반영 중이다. 이번 한 주는 좀 하박 모멘텀에 집중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 같습니다. 전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내용 없이 지지에 대한 평가 가지고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랠리점을 좀 포착을 했었는데. 이탈이 나온 만큼 그리고 이슈가 생긴 만큼 이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반영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일 유가에 대한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이 중국에만 이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한중일 모두에게 비축유 방출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또 그 미중 관계에 대해서 또 이 전 세계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미중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의미 있는 회의에서 사실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가 와닿죠. 네. 그리고 또 중국이 거기에 응답을 했다는 것도. 네. 응답을 했다는 것도. 그런데 정확하게 백악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정확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가가 떨어지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예요? 오펙 입장에서 증산을 한다든가 미국 입장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지 무조건 꺾인다. 그것도 제스처를 안 꺾는다면, 하지 않는다면 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일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드디어 미국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이게 만약 결정이 된다면 유가가 모든 외신이 어떤 21년도 평가가 100달러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엎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시 한 60달러, 50달러까지 눌릴 수 있을 만한 저는 시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정이 또 난다면.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대치한 충족인데 한계점은 드러날 걸로 보지만 이번 주에 그 시장에 대한 상황은 유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차트플레이는 어떤 단가에 대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오늘 웨이팅값을 좀 들어갔다가 시장에 대한 조정 모멘텀으로 79달러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 79달러에서 재매도를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대치가 조금 더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대치가. 여건은 아직 마련된다고 봅니다. 자, 사실 기름값이 계속 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그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에너지 부분으로 좀 시도하려는 게 바이든의 생각입니다. 지금 정확히 팩트는 나왔고 문제는 오펙이 올해는 힘들다. 오펙은. 그럼 앞으로 올해까지는 미국 입장만 좀 포커싱을 담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네. 자, 내용 리포트를 또 보면서 오펙 얘기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펙은 점진적 증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감산 이행은 제대로 하고 있지만 증산을 추가적으로 더 단행하고 있진 않죠. 이번 오펙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기존 예정대로 감산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는 시추에이션을 벌이고 있는데 감산 완화량을 늘려야 돼요. 공급량을 늘리려면. 시장에 영향을 끼치려면. 원래 감산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모멘텀을 유지한다면 시장에 대한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산 완화를 더 늘린다. 결국은 증산한다. 같은 뜻인데 근데 오펙이 올해까지는 하기 힘들다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네, 현실적인 대안. 지금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거는 뭐라고 나와요? 22년 5월부터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22년 5월부터. 5월부터. 그러면 올해까지는 현실적으로 오펙 입장에서 유가를 움직일 만한 요소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11월 여러분들 이제 거의 중간이 꺾이고 있는데 중순인데 그럼 한 달 반 남았잖아요. 한 달 반. 한 달 반 동안 어떤 미국에 의한 시황에 의해서 유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가가 이래서. 우리가 달러를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가능성. 미증시를 보면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걸로 좀 측정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유가는 갑작소는 소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일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 미중회담에서 그냥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출 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갑자기 사우디 튀어나와서 갑자기 우리 증산. 일전에 80달러 레벨링에서 2019년도 했죠. 30레벨링까지 한 번에 꺾여버렸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갑작스럽게 터지는 거예요. 항상 유가는. 긴장해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방출 결정! 하고 딱 나와버리면 유가는 그대로 하방으로 직면해요. 그때 매수 보면 큰일 나요. 정말. 결정이 나왔는데. 아시겠죠. 이 부분을 좀 평가하시길 바라겠고. 오펙 입장은 좀 포커스를 맞추지 맙시다. 당분간은.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미비할 거예요. 왜냐. 의지가 없는 애들한테 어떤 기대를 합니까. 그렇죠. 의지 없는 친구들한테. 기대도 안 하잖아요. 아, 저 뻔해. 근데 그 뻔한 게 항상 사실로 드러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오히려 이제 왜 중국한테 가고 그러겠어요. 오펙 친구들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도와줘. 우리 좀. 이러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오펙 관련해서 오펙 보고서 나오고 뭐 하지만 큰 내용에 영향력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상황은 바이든의 비축류 방출. 결정만 나면은 유가 고점 나왔다. 이 정도 판단도 들 수 있어요. 유가가 최근 85달러까지 갔잖아요. 고점이 되는 거예요. 결정돼버리면. 아시겠죠. 지금 아직은 전일 나왔던 시황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좀 하방에 대한 랠리로 단기적인 모멘텀 한 번 더 체크하자. 이 정도만. 결정은 아니니까. 확실하게. 다만 결정까지 이루어진다면은 그때 매수를 절대 못 봐요. 고점이 그냥 형성돼버리는 겁니다. 시장 기대치가 제대로 실리셔야 돼요. 방출되기 전까지. 언제까지 할까요. 실제로 방출할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오펙은 당분간 보지 말자. 바이든 대통령 미국 방출 요청. 여기에 좀 포커싱을 담아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제 이란 핵합이 관련해서 얘기를 다루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게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 핵합이를 봐야 되긴 하는데 워낙 시황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시향의 변동 요인이다 하고서 보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내용을 바꾼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한테 요청할 정도로. 이거는 현실성 있는. 바로 앞다 터진 시황이거든요. 그렇죠. 요가와 관련해서는 딱 여러분 검색 키워드보다. 방출료. 미방출료. 이것만 치면 바로 뜹니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